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의 또 개긋은 소식과 함께하는 자 2월 2주차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처녀의 하루 풀 뜯고 있는 소에게 다가가는 캄보디아 처녀 콩잎 비슷한데 이걸 수확하러 온 모양 콩잎을 수확하다가 물뱀을 발견합니다 남자에게 요리해줄 생각에 물뱀을 그냥 둘 순 없죠 우리 캄보디아 처녀께서 물뱀을 잡습니다 꼬리를 잡고 대가리를 요리를 잘 피해가서 머리를 단숨에 눌러서 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어우 근데 뭐 원매도 야무지시고 이런 시골에서 하실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아닌데 야 여기 주위에 다 먹을 게 있나봐요 뱀을 옆에 농수로에 방생해주고 아 이분은 뱀 요리해줄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뱀을 보내준다 뱀아 잘가 다음에 꼭 다른 뱀 선물해줘 뱀이 혼자서 병신년하고 유휴히 뱀이 사라집니다 마을로 돌아온 캄보디아 처녀 양념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썼던 그 물기로 오는 펌프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물을 퍼오는군요 유튜브 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어디선가 봤는데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저도 이런 영상에 소환돼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시간 잘 가더라고요 말 안 하고 그냥 하루에 요리 해먹고 이런 브이로그를 야무지게 찍어내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는 국제결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람은 사바사겠지만 이런 여성분이라면 집안일도 잘 할 것 같고 또 육아 같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와이프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아주 잘 할 것 같아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주네요 이런 영상들은 이야 이거 미쳤네 영화 범죄도시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돈을 뜯고 괴롭히던 20대들이 경찰에 이 10대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17살짜리 학생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신 사진을 찍으면서 능욕을 합니다 안매장을 해버리네요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시신을 사진으로 찍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징역 30년 공범은 징역 25년을 줬네요 뭐야 지코 형사진 왜 여기 써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이 많네요 저는 사실 이런 새끼들이 자기를 치장하기를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해요 분노조절장애 사실 분노조절장애라는 것도 더 강한 사람 앞에서 조절이 되거든요 항상 분노조절장애는 약자 앞에서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성관계를 맺으려고 사이를 걸어온 남자랍니다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려고 564km를 걸어왔대요 미친세기가 이거 좀 서구권에 있는 도라이 새끼인데 약간 그 잭 리콜슨을 연상하는 그런 이목구비인데 인터넷에서 알게 된 14살짜리 소녀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돈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564km를 이제 걷기로 마음을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마음을 먹은 근간에 있어서는 이 14살짜리 소녀랑 대화가 굉장히 농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녀는 그 경찰관이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564km를 찍사게 고생해서 걸어갔는데 체포가 됐고요 머그샷 이렇게 찍힌 거 보니까 실형을 좀 야무지게 때려박았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이런 범죄 굉장히 경각심이 있는 그런 범죄인데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졌네요 참 아들이 내 집에서 1년 넘게 맞았다 시각장애 엄마의 청원입니다 방문교사를 썼는데 A씨의 아들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대요 근데 방문을 닫아놓고 조 패는 장면인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해당 교사한테 둘째 아들을 맡겼어요 근데 첫째 딸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대요 딸이 퍽퍽 때리는 소리와 남동생이 아파가지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저기 방에서 자꾸 그 선생님 오고 나서 자꾸 쟤 막 맞는 소리 들리는데 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죠 처음에는 거실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1년 전부터 애가 집중력이 방해된다고 방 안에서 문 닫고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언성이 뚫고 나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뭐 다그치거나 뭐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숙제 안 해가지고 혼 좀 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들 방에다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해버렸어요 이상하니까 어 CCTV 속 상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30분 수업 동안 하는 동안 30차례나 맞았다고 내가 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은 이 아들이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보면은 물어봅니다 왜 얘기 안 했어? 속상해할까봐요 엄마가 다 힘들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때린 걸 알면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괜히 가족들이 저한테 신경 쓰는 게 미안해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 알리지 않으면 너만 힘들 정훈이가 힘들잖아 저만 힘들면 됐죠 뭐 그래도 다 힘든 것보다는 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한 게 애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애가 착합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충격이었던 게임 바로 스타크래프트라고 한다 뭔 개소리냐 하겠지만 20년 가까이 구수한 아재들 해설 들으면서 익숙해져서 그러지 처음 나올 때 스타크래프트는 충격적이었다 우선 스타크래프트 확장팩인 브루드어가 나와 유행하기 시작한 99년대에서 2000년대 다른 게임들을 살펴보자 그 당시 나왔던 유행했던 게임들이에요 이게 세기말 2000년의 게임 수준이다 그 당시 흔한 게임 잡지 이러던 와중에 오프닝부터 개간지였다 그 당시 저 정도로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게임 오프닝은 없었다 인터페이스도 간지 그 자체였다 친구집 가서 위 화면에서 캐리건으로 으르렁거리는 거 보면 신비스러움 그 자체 이 화면 켜놓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었다 이만큼 어두운 색감과 연초록의 멋을 잘 살린 인터페이스가 또 있을까? 2000년대 초반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미친 트렌디함이었다 저기서 메뉴받을 양쪽 옆으로 사라지며 다음 화면에 넘어가는 것도 충격적으로 멋졌다 하나하나 주옥같은 게임 전후 뒷배경들 토르토스는 영롱하고 신비로운 그림체가 발달한 외계종족의 느낌을 잘 내주었다 파일런을 찍을 때 영롱한 소리 나는 것도 파란 범이 생기는 것도 정말 신비스러웠다 특히 소리 안나는 건물이나 미네랄 찍으면 붕붕붕하는 소리도 신비로운 그 자체 당시 충격적이었던 저그종족 다들 처음에 저그를 할 때 중앙에 해처리를 보면 건물이 살아 숨쉬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갸뜩이나 초창기 PC방도 어둡고 담배연기 자욱한 신비로운 곳인데 곳곳에 외계종족 생물종족들이 싸우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즐거웠다 저는 PC방 모니터랑 본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시절에 PC방부터 다녔었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죠 저 당시 PC방 내 분위기 그 옛날에 PC방 가면 말이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더라? PC방 관리 프로그램 옛날 PC방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개토 그렇지 맞아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금액 천원 마일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떠 있었어요 정말 옛날 맞네요 그 당시 있었던 온라인 웜즈 퀴즈퀴즈 플러스 하두리 채팅 한게임 넷마블 버디버디 디아블로 매펙 이 아이콘도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옛날에는 PC방이 딱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 바탕화면이 포트리스 있고 자 제목 자기 얼굴은 사기라고 밝힌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유튜브 같은데요 생얼인 상태의 얼굴 화장을 하고 난 모습입니다 방송에서 인스타 사진에 속지 마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조금 속쓰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 화장빨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도 사실 요즘 굉장히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아예 안 꾸민 모습 보고 남자분들도 굉장히 깨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또 남자분들도 그 그루밍족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고 화장하고 뭐 이거저거 막 거칠애들 참 많이들 하는데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빨 세우는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제일 뻔뻔한 게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여자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좀 안 간다 이 새끼한테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누님 감사합니다 야삐 고맙습니다 하여간에 아무튼 전 그래요 이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고 믿는 거 자체가 이게 자기 기만하는 행동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 이모는 저렇지 않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얼 기미부 생얼 쳐도 되나요? 저는 누님 기미부 생얼 쳐도 돼요? 오오오오오오 오 있네 오오 누님 있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여성분들이 이제 이걸 이게 이제 본인의 얼굴인데 이걸 이제 자기 얼굴로 이제 알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런 얘기죠 예 있네요 있긴 있네요 와 진짜 이때 너무 누님이 나는 기미부 누님의 매력 포인트가 귀라고 생각해 귀 귀가 진짜 이뻐 이 귀에다가 이게 살짝 쳐진 이 눈꼬리와 사실 기미부님의 이 얼굴형이 여캠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미부 누님처럼 해달라고 성형외과 가서 기미부 누님 그 캠에 나온 사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사기 먹은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캔빨인건데 하하하하하하 꼬꼬까까 이 아저씨 사연 좀 볼게요 이 아저씨가 이제 조미료 덕후라 그러는데 조미료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다시다나 미원 이런건데 제육볶음이죠 근데 이 제육볶음에다가 주머니에서 또 이렇게 뭘 꺼내세요 봉투에다가 담아온 게 뭐냐면 이제 미원이에요 미원을 밥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정도의 미원 양이면 여러분들 진짜 한 광주리 된장국 대용량으로? 할 때 정도 이 정도 넣는데 이걸 그냥 밥에다 그냥 그대로 때려박네요 조미료 엄청 드시는데 이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게 조미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14숟가락씩 200g을 드세요 미원을요 보통 가정집에서 미원을 이렇게 한 뭐 2-300g짜리를 이렇게 한 봉투 사는거 있잖아요 미원 조그만거 그거 그거 하나 사다 놔도 한달 이상 몇달 쓰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드신다고 해요 국에다가 와 미쳤따리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좀 궁금한게 이거 노인비안은 아닌데 특이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을까? 전에 기가 막힌걸 봤어요 고기를 드시는데 삼겹살을 할머니가 드시는거야 근데 삼겹살 드시고 나서 뭐 먹는 줄 아냐? 놀라지마 퐁퐁 퐁퐁을 먹어 주방 세제 있잖아 그거를 몇번 짜 그래가지고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마셔 그거를 먹는다니까 그걸 안먹으면 자기 속이 불편하대 기름을 씻어내려고 하는거래 이 할머니인데 주방 세제를 쭉쭉 봐봐 퐁퐁을 짜가지고 그대로 국에다가 넣어서 드셔 미치겠다 된장찌개잖아 근데 이제 퐁퐁을 한 숟갈을 넣어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저으면은 거품이 일어날거 아니냐 설거지할 때도 한 숟갈은 안 넣어 이 모든걸 설거지할 때 한 숟갈 정도 짜지 파워펌핑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야무지게 짜셨나봐 세제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대로 입으로 넣어서 이건 이제 뭐냐면 상추쌈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왜 자꾸 이렇게 드세요? 고기같은거 기름기를 못먹어요 제가 오늘의 메뉴는요 매운탕인데요 기름이 있잖요 생선기름이건 돼지고기기름이건 기름을 잘 못먹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퐁퐁을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이럴땐 말이죠 이렇게 뒤지게 짜가지고 숟가락에다가 담아가지고 말이죠 내 국에 넣어 먹으려고 나는 퐁퐁 없으면 밥을 못먹어요 크 이 맛이요 이 맛 퐁퐁 맛이 진국이라 이거요 아유 꾸소하 꾸소하 꾸소하다 이 피디양반도 한번 드셔봐요 못먹겠는데 할머니 이 맛을 모르는 놈이구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배춧잎에다가 이렇게 퐁퐁을 짜요 세 번을 짜 세 번을 세 번을 짰죠? 이거 먹으면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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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퐁퐁 쌈이요 몸에 해롭진 않을까 세제 전문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주방세제 추성분은 계면활성제에요 직접 드시는 경우는 튀지는 수가 있습니다 세제 뒷면에 경고문이 또 들어가 있죠 먹었을 시 즉시 토하게 하고 의사와 상담하라고 제대로 된 병원치료는 받아보셨을까요 할머니가? 바쁘니까 담배 농사하거든요 병원으로 갈 수가 없요 병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맨날 쫓겨났지 친정으로 쫓겨나고 친정으로 쫓겨나고 바쁜 농사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고 하 그러다 보니까 주방세제 퐁퐁으로 얹힌 속을 씻어내렸다는 거 아논요 제가 안되는 거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고 싶었던 할머니죠 할머니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원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맨날 쫓겨났지. 친정으로 쫓겨나고 친정으로 쫓겨나고 바쁜 농사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방 세제에 퐁퐁으로 얹힌 속을 씻어내렸다는 거 아니예요 제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고 싶었던 할머니죠. 할머니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각종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웃으시는데 소아기 내가 겨내려봐서는 다행히도 할머니 몸에 문제는 없네요. 하지만 결국은 여러가지 표백제 살균제가 몸에 좋을 수는 없거든요. 세제로 오래 먹으면 인체롭습니다. 할머니. 그만 드시죠. 족가 족가 나 계속 먹을 거요. 약으로든 얼마든지 증상이 조정 가능하니까 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싫어 싫어 나 무조건 세제 먹을 거요. 아휴 의사가 하도 권해가지고 약 먹고 끊으려 그러는데 한번 끊어볼게요. 2주 후에 방문해봤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이제 고기 마음껏 드실 수 있으세요? 마음 놓고. 그게 말이요. 사실은 방금도 퐁퐁 먹고 오는 길이요. 왜 배가 아파갖고 난 세제 먹으면 배가 그렇게 소화가 잘디야. 주방세제를 또 드셨다고요? 그려. 빡빡이 의상한 말은 나는 귀에 들리지도 않아. 드시지 말자고 했잖아요. 끊기를 약속했잖아요. 할머니. 안 되는 걸 어떡해요. 퐁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그럼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디? 고기는 좋지만 할머니 세제 말고 약을 드셔야 된다고요. 포기를 모르는 제작진. 할머니 저희 또 왔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와. 이번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세제 안 먹었어요 요즘은. 할머니의 탈세제 기념식으로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아! 아 제작진 인성 쓰레기네. 아무리 해도 해도 그렇지. 4인 일닭이 뭐야. 요즘 애들 얼마나 잘 먹는데. 아 선 넘네 이거. 진짜 고기를 좋아하시네. 할머니 세제 드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드시면 계속 올 거야 할머니. 아유 그려. 이제 무조건 세제 안 먹을게요. 제작진 주방세제도 이제는 정말 안녕. 이렇게 하고 할머니랑 인사를 나눴어요. 어 여가 어 여가 세제 먹을게. 아유 뭐라고 할머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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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약 먹을게요. 참 특이한 식습관 가지신 분들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꼬 깎아. 이거 대박이네요.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확실히 과학기술의 발달이 진짜 대단합니다. KTX 나왔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시속 1220km 열차 하이퍼루프가 개발된다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온답니다. 비행기만큼 빠르다고 하는데요. 진공상태 튜브 속을 떠서 달린다고 합니다. 마찰과 저항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겠죠. 버진 하이퍼루프 임원인 하르즈 난리왈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첫 제안을 했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미국 네마다 사망에서 수백 차례 모의주행을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 크기의 모의주행 시설을 구축하고 400여 차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갈 때 이런 모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야 무슨 뭐. 핵탄도 같다. 참 이런 거 개발되면 걱정되는 게 안전의 이상은 없는지. 여기 이제 내부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열차가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그 먼지 같은 것도 좀 쌓이고 쓰레기도 이제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 하나 들어가면 이제 어디서 그런 게 발생했는지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야 사실은. 다 알아서 하겠죠. 무슨 상황이죠? 군인 VSI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니? 총 안 주면 밥만 더럽게 한다. 밥만 치지 마. 어 밥만 안 쓸게. 장난 아니? 확. 단서 할배 갔네요. 확.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 뉴스에 나간 노빠꾸 영화평론가 최강희 씨인데요. 그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종일 뉴스에 불러나가 기생충 얘기를 해야 됐다. 뉴스가 내게 기대하는 게 봉비어천가라는 걸 잘 알지만 나는 뻔한 질문에 뻔하게 화답하기 싫었다. 그래서 KBS 뉴스에 나가서 초반부터 질러버렸다. 앵커는 이렇게 내게 질문했다. 칸 영화제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도발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칸 영화제 황금정류상 수상작의 제목을 아십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네. 딱 그 정도의 권위입니다. 한국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만 권위가 생기는 영화제입니다. 냉철한 어떤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역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 국내 관객수 그린북 43만 명, 세이프 오브 워터 50만 명, 무린라이트 17만 명, 다 100만 명도 못 넘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아카데미 작품상을 다 받았던 작품들인데 다 봤는데 이 스코어를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관객수가 곧 우리 문화 지형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생각하시나요? 아카데미 작품상 받아봤자 50만 명도 안 보는 나라에서 한국 영화가 상 받았다고 엄청나게 호들갑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언제부터 아카데미가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상이 되었을까요? 아, 기생충부터 라고요? 그렇다면 내년 작품상 수상작은 관객이 얼마나 들지 한번 지켜보죠. 어허... 조금... 여기 위에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밑으로는 조금 약간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사실 뭐 기생충이 국의선양한 게 맞고 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있고 그만큼의 관심을 갖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이기 때문이지. 권위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나라 감독이 그 한 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해의 최고의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하는 거지. 이건 너무 꼬여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최강희 씨. 누구지? 했다가 이름보고 그냥 끄덕했다. 이분이 예전에 올린 이런 SNS 글이 있네요. 나는 담배 꽁초를 거리에 버린다. 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흡연 구역과 휴지통을 충분히 만들지 않는 국가에 대한 항의다. 이게 내 방식의 시민의식이다. 이 분이 약간 약간 좀 까다롭네. 채팅창에 제2의 코드라 그러는데 왜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고 사람이 꼬여있고 뭔가 음흉한 구석이 있고 되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건 왜 항상 네거티브는 왜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세요? 저처럼 밝은 사람이 어딨다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쿠팡에 올라온 549만원짜리 게이밍 의자라고 그래요. 게이밍채어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오늘 이슈할 때 이런 게이밍 기어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건 얼마쯤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쿠팡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549만원짜리 게이밍채어인데요. 이 본체가 여기 있고 모니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는 건데 자세 자체로는 정말 최상 극상일 것 같긴 해요. 보면 옆에 컵홀더도 좀 있고 본체는 옆에다 따로 놔둬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 앉아있을 때 그 안락함은 정말 PC방 의자 뭐 10개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내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즈니스석 그거 이상으로 편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동식으로 돼있어가지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멋지긴 한데 저는 이거 한 300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나는? 상품 무늬 아니 대체 이건 뭐람? 게이밍채어입니다 고객님 아니 이걸 진짜 550 주고 사나요? 100도 비싼데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솔직히 당신도 사고 싶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너무 좋은 사양이라 구매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답변 진짜 센스 있으시네요. 구매하면 자가설치라고 되어있는데 무게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남자 혼자 설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라 혼자보다는 2명을 추천드립니다 고객님 이거 사면 스타크래프트2 티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구매하시는 순간부터 프로게이머 입단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객님 과도한 게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10시간 정도 즐견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님 부모님 안마의자 대신 사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효도제품으로는 최고의 상품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 중국 거 말고는 다른 나라 건 비슷한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중국 상품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저기서 앉아서 컴퓨터로 영화 볼 때 4D처럼 의자가 막 흔들리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4D 형식의 진동 효과는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수동으로 흔들려서 느낌을 만기갈 수 있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흔들리라는 말씀입니다 고객님 같이 오는 컴퓨터 상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컴퓨터는 같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고객님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이거 사면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랑 내비게이션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별도의 프로모션은 할인은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질문 대답해주시는 분 저거 앉아보기는 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구매대행 업체이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바로 발송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이거 아마데 중고보다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반데 중고랑 비교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아반데 타시고 컴퓨터를 하실 수는 없으시며 해외 배송 제품이다 보니 물류비 관세 등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객님 이야 진짜 별 안 살 것들이 드럽게 지랄맞게 질문들 뒤지게 되네요 일일이 다 대답해주네 한 명만 걸려라 이거지 이렇게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주다가 진짜 어떤 약간 조금 돈 좀 있고 한데 진짜로 좀 구매해볼 법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고민 야 사자 그럼 한 명만 걸려라야 그냥 한 명만 걸려라 와 근데 구매한 사람 몇 명 있대 둠칫 둠둠칫 리키리키리키리키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주 미르 글로벌 테크고 둠칫 둠둠칫입니다 고객님 비싸다 아닌데 난 진짜 이거 300만 원이면 산다 나는 이거 300이면 살 것 같아 무조건 바로 지른다 550은 조금 비싸 300이면 산다 슈스케 장제인 미모 근황 어이구 장제인씨가 좀 아픔이 있었죠 근데 진짜 많이 이뻐졌네 성형을 했나요? 이렇게 이뻤나? 이야 이거 뭐 거의 뭐 그냥 배우 퍼스인데? 아니야 장제인의 코가 코수술을 한 것 같아 장제인이 약간 코알라형 코였거든요 그래 옛날 얼굴 이랬어 내가 코알라라 그랬잖아 코알라처럼 생겼잖아 예전에는 어 야 근데 지금 많이 그 외모가 본판이 괜찮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장제인씨가 아픔이 있었죠? 이 친구 그 누구야 그 위너의 예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그 위너 나가가지고 사우스클럽이라는 소속 그룹에 있는데 자기가 만든 이제 그 그룹이죠 어 얼마 전에 또 이제 엊그저께인가? 예 인스타그램에서 방송 켜가지고 석고대제를 냈어요 대계자를 하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과방송도 했다고 하네요 예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왜 근데 갑자기 장제인 얘기하는데 남태현 얘기를 하느냐 둘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장제인이랑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여성팬들한테 욕을 야무지게 먹었어요 작년 6월이네요 이게 장제인씨가 폭로를 했어요 이게 다시 보니까 그냥 그거네 그 A라는 일반인 분이랑 타겼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장제인씨랑 프로그램하다가 같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친구가 이분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산CGB에서 이제 봤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를 놔두고 장제인이랑 연애할 수 있냐 친구하고 싶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 장제인이랑 애매해 누나한테 난 다 솔직하게 했다 이 남태현이라는 이 친구 그 매력이 뭡니까? 여성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친구 매력이 뭐예요? 셜록 닮아서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닮아서요 치명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폭로 이후로 장제인의 폭로 이후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인데 아무튼 장제인씨 외모가 상당히 떡상하셨습니다 좋은 남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쁘신데 DC 자전거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굉장히 또 자전거 갤러리 회원들께 유대감이 굉장히 좀 엄청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올린 글인데 그 DC인사이드 자전거 갤러리에서 자전거가 중고장터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난 자전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갤러들이 다 단체로 출동을 해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그 자전거 이제 중고 거래 현장에 쫓아간 거예요 도둑놈이 오줌 질질 싸면서 경찰에 입건대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 정의 구현하는 모습이네요 이게 참 서로 돈독하게 이렇게 좀 돕고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사실 자전차가 이게 굉장히 또 비싸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품목 중에 하나라서 몇 천만원 호가하는 그런 자전거들도 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전현무 씨에 대한 소식인데 전현무 씨가 이제 모델 그 한혜진 씨랑 사귀다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이혜성 아나운서랑 이렇게 사귄다고 열애설이 나버렸어요 본인이 직접 밝힌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건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전혀 알고 싶지 않는 두 사람의 사생활 와 내가 전현무 안제가 될 줄 몰랐네 한혜진 씨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열애기사 도덕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 왜 안티가 맞는지 이번에 알았다 둘 다 방송에서 제발 안 보였으면 좋겠네 MC는 무슨 옛 연인에 대한 배려가 1도 없구나 자 이게 모순인 게 이제 그 한혜진 씨가 전현무 씨랑 이제 사귀기 전에 야구선수 차우찬 씨랑 최근에 결별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죠 3,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현무랑 한혜진 열애 인정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이건 배려한 거임 그러게요 이게 참 내로남불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여자 연예인들한테는 뭐 그렇게 하고 남자 연예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요즘 떡상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 대표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여초 사이트에 쭉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걸 진지하게 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진지하네요 이 짤 보니까 언니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우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억지 떡밥이죠 억떡을 굴린다 그러죠 억지 떡밥을 야무주게 지금 스노우볼링을 하고 있는데 나래성훈 뭔가에서 봤는데 기한팔사라는 적폐를 밀어내기 위한 이성애자들의 나름의 자정노력인 듯 마치 연검정화 운동화 같은 아니 나래성훈 너무 좋은 게 박나래가 선 넘는 게 아니라 성훈이가 스무스하게 선 넘네 야 너 좋아하냐 좋아하지 이러면서 나 혼자 산다 어제 거 보는데 성훈 나래 좀 둘이 뭔가 사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성훈씨한테 직접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노 코멘트 하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성훈 박나래와 열애 노 여자친구는 있다 나래가 왜 자꾸 있다는 기사에 언급돼야 되는 건데 본업을 정점을 찍고 잘나간대요 뭘 듣볼 게 있다고 나 혼자 산다에서도 컨셉으로도 안함 나래 팬들은 나 혼자 산다에서 나래 잘되기만 바라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썸 컨셉임 나래도 그걸 알고 2018년부터 싹 끊음 근데 왜 자꾸 동료 인터뷰 질문이나 영상에 나래가 언급되는 건지 어이가 없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되지 꼭 한두 마디씩 가시도친 말들 하네 그리고 기자가 물었으니 답을 했을 뿐인데 일상생활대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약간 좀 박나래씨한테 자기의 자아를 자아실현을 박나래씨한테 투영을 시키는 거죠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나래씨랑 성훈이랑 성훈씨랑 사귀었으면 좋겠는 거거든 얘네들은 사실 그런 마음이 속내에 있는데 그럴 일은 없어 하면서 성훈씨가 완전 대차게 그냥 아 이거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서운한 거 같아요 뭔가 보니까 지금 이제 댓글들 보니까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요 웃겨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코코 깎아 어디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인데 VR채팅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VR기기가 가상현실에 접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데 그 VR채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해보고 나서 현타가 온 사람이 쓴 글이에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또 브이프금 살포시 깔아주고요 다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도 해보고 같이 여행도 다닌다 같이 아바타월드로 쇼핑도 가고 귀신의 집에서 옆 사람한테 안기면서 무섭다고 지켜달라고 한다 인싸들의 삶은 이랬구나 그동안 나는 병신같이 집에서 혼자서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유하면서 살았었던 거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랑 같이 놀러가면서 뭘 하면서 논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줄 몰랐는데 나는 처음에 사람들이랑 다 놀고 나서 존나 슬픈 영화라도 본 것처럼 한참 울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서러웠다 시발 글 쓰면서 또 눈물이 나네 그래요 VR챗이 진짜 3대 욕구만 해결되면 진짜 여기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짜로 인간의 수면욕 배고픈 거 배설욕 이런 것만 해결되면 그 영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써로게이트라는 영화예요 써로게이트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렇게 뒤지게 자가지고 숟가락에다가 담아가지고 말이죠 내 국에 넣어 먹으려고 크 이 맛이요 이 맛 통통맛이 진국이라 이거예요 아유 고소와 고소와 고소다 이거 먹으면 크 크 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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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이 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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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